은퇴한 동진씨와 90일간의 이탈리아 여행 중이다. 볼로나에서 재미있는 일주일을 보냈다. 볼로나의 숙소는 이탈리아에서 지낸 세 번째 에어비앤비였는데 숙박비를 아껴보자 공유 공간을 쉐어하는 작은 아파트를 선택했다. 우리가 머무는 기간 동안 다른 한 개의 방에는 영국, 호주, 유럽의 각지에서 온 젊은 언니들도 활기가 넘쳤다. 나는 배낭매고 호스텔을 견전하던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참 좋았는데 다국적 여인들과의 화장실 경쟁으로 동진씨가 매일 괴로워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만의 화장실과 주방이 있는 시에나로 떠나는 날이다. 이번에는 몇 개의 열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볼로나에서 시에나까지는 버스를 타고 갔다. 2시간 반 정도 지나니 이국적인 사이프러스 나무가 가까이 보였다. 시에나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잠깐 방황했다. 에스폴레이터를 7개쯤 타고 올라가야 출구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 우리처럼 시에나 초행끼린 여행객들은 헤매고 오고 난리였다. 버스에서 내려서 시에나가. 충격적이다. 왜 이런 정보 없는 거야. 빨리 널리 알려야 돼. 이런 정보가 없잖아. 시에나 기차역 버스 터미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는 아주 높은 곳에 있었다. 정보 전달 이건 좀 누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해줘야 됩니다 진짜. 여기서 딱 나오자마자 뷰가 에스폴레이터 7개 타고 하니까 뷰가 이래. 뷰 장난 아니지? 이제 집 주소 찾아가 봅시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이야. 블러브에서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리에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일정한 시에나는 그 명성대로 시간이 멈춘 중세도시였다. 다만 중세도시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게 좀 힘들긴 하다. 올드타운을 가로질러 숙소로 가는 길이다. 놀래라. 저희가 머물 숙소는 시에나의 16세기 수녀원을 개조한 곳이라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예약을 했고 일주일 넘게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 약속한 시간보다 저희가 조금 일찍 왔습니다. 너무나 적극적인 호스트분께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힘들었다. 아, 네, 네. 겨우 호스트분 보내드리고 열어보는 시에나 옥탑방 창문 뷰다. 이렇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온 보람이 있네요. 옥탑광이라 뷰가 참 좋아요. 이곳은 볼로나 숙소와는 반대로 지켜야 할 게 참 많은 숙소였다. 참고 엿슴직한 옥탑을 개조한 듯 한데 자부심 넘치는 호스트분의 주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멘붕이 왔다. 세탁기는 주인과 함께 돌려야 하고 가전제품은 정말 좋은 것이니 조심해서 자랑달랬다. 그래도 우리만의 화장실이 생겼다. 작지만 일주일 만에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거다. 네, 주인공이네. 그리고 뷰가 끝내준다. 그런데 왜인지 피곤해져서 바로 숙소를 나왔다. 그렇게 원하던 자유의 화장실을 얻었는데 자유롭지가 않은 기분이다. 역시나 모두 가질 수는 없는 것인가? 2층엔 정원이 있는데 이렇게 여행해서 또 하나의 인생이 교훈을 얻는다. 위험하지 않대. 이 정원이 있는 2층에 자부심 넘치는 집주인분이 살고 있다. 나는 왜 마음이 불편할까? 따지고 보면 가성비 좋은 깨끗하고 편리한 숙소인데 집주인과 함께 머물렀던 밀라노와는 또 좀 다른 맘이다. 퍼리를 살고 있다. 자, 장 보러 갑시다. 근데 웃기다. 저 나무 봐. 뭐라 그랬잖아, 이름이?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치고는 좀 뚱뚱한데? 보통 길가에 있는 게 너무 웃겨. 아까 분명히 지나온 길인데 이제서야 제대로 보인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차도였어, 오빠. 시엔에 마트는 올드타운 안에 있어서 매일 머리를 떠나게 생겼다. 이곳은 시에나입니다. 이탈리아 온 지 19일째? 19일차. 드디어 중국집입니다. 그게 아니라 시엔에 새로운 숙소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풀러 온 거야. 그치? 스트레스를? 낯설음에 대한 적응? 근데 볼루나에서 너무 자유롭게 있다가 여기 와서 월세살이 하려니까 힘들다. 그리고 팜도 거의 가까이 있었잖아. 그런 길에 가깝지. 볼루나가 너무 편했는데 이게 조금만 시골으로 오면 이렇게 불편한데 했는데 큰일 났다 우리. 우리 아시씨가 와서 어떡하냐? 드디어 가깝지. 드디어 가깝지. 드디어 가깝지. 드디어 가깝지. 드디어 가깝지. 우와. 갑자기. 나도 맞아. 후니가 얘기하자는 형 몰랐지. 우와. 아 여기 창. 우와. 운 초에 있네. 우와. 시에나 어때? 굉장히 낭만적이다 생각보다. 예상보다. 난 이제 베로나, 볼루나로 끝났다 생각했는데 동진 씨 친구가 시에나에서 몇 년째 산 친구가 있어요. 동진 씨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시에나에서 애기를 낳아서 딸 이름이 시에나예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보낸대요. 사진을. 그래서 자랑하려고 보낸대요. 사진을. 사진을 찍어 보러 갔어요. 사진을 찍어 보러 갔어요. 사진을 찍어 보러 갔어요. 사진을 찍어 보러 갔어요. 근데 오빠 저것도 많이 먹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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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지속 효과. 이거 사야 되나? 응. 아니 그게 아니라 발목이 아픈 건데. 이런 거 팠으면 될까? 그렇지. 두 개가 여섯을 못해. 지금 시에나에서 첫 쇼핑 약이야. 시에나에서 첫 쇼핑 약이야. 방장에서 약을 샀습니다. 이힝. 전에 도착한 날이니까 또 잠을 봐서.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자 시에나에서 또 잘 지내봅시다. 동진 씨. 잘 지내봅시다. 동진 씨. ibly 두 개ipher. 50 고양ût아. 높이 시에 나이스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